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중소기업. 많은 기업들이 우수 기술 제품을 가졌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마켓은 우수 기술 제품을 보유한 혁신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부터 맞춤형 성장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을 기술로 잇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마켓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기술 마켓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해 SOC, 에너지, ICT 분야별로 운영되어 오며 기업과 동반 성장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마켓은 분야별로 신청 창구가 분산되고 지원 정보가 산재되는 등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2023년 기술 마켓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소기업 기술 마켓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 중소기업 기술 마켓 공공기관이 직접 검증하고 우수 기술 제품을 구매합니다. 우수 기술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플랫폼에서 여러 기관을 한 번에 선택,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검증하고 등록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등록 인증된 기술 제품을 구매하여 판로 개척에 앞장섭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 및 무대 혜택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마켓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지원 신청 시 가점 등 혜택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AI 기술을 접목하여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매칭하여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마켓에 등록된 제품은 혁신 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금액과 횟수의 제약 없이 3년간 수익이 하기 가능한 혁신 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신기술 전시 홍보를 위해 방담회,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마켓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매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공공조달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겠습니다. 공공을 넘어 민간 분야까지 판로를 더욱 확대시켜 기업의 기술과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 마켓이 함께하겠습니다. 잡히고 정보 brake 흠집을 위해 그러시겠습니다. 너무 좋ję 감사합니다. 지금